이게 뭐... 정권이 많아도 너무 많아. 이건 그냥 거의 자아 분열 아니냐고. 이제 밑반찬이 생겼네. 밑반찬?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해서 소중한 줄 모르고 쉽게 소홀해지고 툭하면 탓하는 만만한 사이. 우리가 그랬잖아. 그래서 그렇게 서프라이즈 파티도 하고 그랬던 거야? 소중한 줄 알라고? 우리 주여사 내 사랑이 고팠구나. 난 우리가 밑반찬 같은 게 좋았어. 진짜 가족은 그런 거잖아. 너랑은 피 한 방을 안 섞였는데도 제일 가족다웠어. 맞아. 근데 걱정하지 마. 우리 주여사 자리는 아무도 못 채우니까.